청담 유학원 2년제로 칭하는 컬리지와 4년제를 대표하는 유니버시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영어권으로 컬리지, 대학을 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신입니다. 내신은 2년제, 4년제를 구분하지 않고 기본적인 소양으로 보고 있으며 정식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졸업한 것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2년제보다는 4년제가 내신 커트라인이 높은 편이고 심사가 들어가는 과목 수가 늘어나지만 한국의 인서울보다 내신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신은 검정고시로도 대체가 될 수 있습니다. 검정고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고 졸업하기에 2년제 컬리지 진학에는 매우 유리하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요 과목 내신 성적이 안좋은 학생은 2년제 입학시 과목시험을 치를 수도 있지만 검정고시는 기본 점수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아 과목시험도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더 수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검정고시는 4년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만한 명문대학들은 당연히 검정고시를 인정하지 않고 최근에는 검정고시를 인정하는 우수대학들도 늘어났지만 숫자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졸업생에게는 보통 2년제 진학 후 4년제로 편입하는 방법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능의 경우는 사실상 일부 한국의 마케팅을 하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수능 점수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이 점점 늘고 있지만 수능 점수가 있어도 내신 커트라인이 부족하면 입학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는 해외대학 입시에는 참고 보충 서류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며 애초부터 영어권 대학 진학 노리고 있는 학생들은 내신 점수 관리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내신의 경우는 우수대학 기준으로 3등급 대 그 아래 랭킹 대학들은 4에서 6등급이면 충분하기에 한국 입시 대비 내신 관리 난이도가 낮습니다. 오늘 영상에 다뤄드린 설명은 영어 조건과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온전히 내신 검정고시 수능에 대한 내용으로 기준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영어권 모든 컬리지 대학 본관은 ESL을 통한 조건부 입학을 제외하고는 공인 영어 점수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담 유학원에서는 학생의 히스토리에 따라 최선의 진학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며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